3월 12일 2023년 3월 12일 따또고 공포방송 No.5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자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연자 분께서 본인의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두 분이서 살고 계셨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홀로에 계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산소 갔다 온 후로 거기서 깜빡 잠이 드셨나봐요 아버지 산소 아버지가 그리우셨나보죠 가서 이렇게 좀 잠깐 잠드셨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그 후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어요 살아생전에 어머니께서 술 담배 담배 입에도 안되셨는데 그 산소를 갔다 온 후 술 담배를 입에 대셨다는 거죠 그것도 엄청 많이 술 담배를 엄청 좋아하셨던 사람처럼 밤에 잠도 못 이루시고 뭐 한 번씩 통화를 하다보면 어머니께서 아버지 말씀 아버지가 꼭 살아계신 것처럼 옆에도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 진짜잉?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왜 그런 행동들을 하셨는지 그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냐? 요양병원으로 따로 모신 상태입니다 여기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? 이거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.. 미쳤다 이렇게나 드셨다고? 와.. 발 디딜 틈이.. 와.. 여기서 이렇게 주무셨구나 방울토마토도 그렇게 되긴 했는데 와.. 와.. 냄새.. 술 냄새.. 막걸리 냄새.. 심지어 막걸리까지 다 있어요 자, 누구 계십니까? 여기 누구 있죠? 사람이 주무셨던 자리인데 발로 밟고 다니는건 좀 그렇고 여기다 좀 치워놓을게요 계십니까? 저게도 슬픔.. 어? 이콜아.. 이콜아.. 이콜.. 너 이거 뭐해? 이콜아.. 술평이 있어.. 여기부터 해서 어메.. 어메 어메.. 시상해나.. 시상해나.. 엄청..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게 뭔지 아세요? 생전에 술을 안드셨다는게 중요한겁니다 입에도 안드셨어.. 술 된 배를..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스포츠.. Mattz MAJANE MMA contain 인생.. eled 무슨 소리야? 누구세요? 어르신이세요? 저요? 할머니요? 혹시 제가 몇 마디만 얘기 듣고 나와도 될까요? 어르신? 네? 오..잠깐만.. 화내지 마세요 x2 오..잠깐만요.. 뭐야? 오..잠깐만요 우리..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너희들 왜 이렇게 계시니? 예? 예? 아니..아니..아니.. 저거 뭐야? 생전의 수를.. 여러분 들었어요? 분명히 만지지 말라.. 이게 원래 켜져 있던거야? 이게 원래 켜져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? 맞죠 여러분들? 이거 원래 켜.. 와.. 어르신! 만지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려고 보세요 만지지 말라 겟고 와..잠깐만.. 와..한기 엄청 논다..잠깐만.. 할머니한테 얘기 듣고 왔습니다 천천히 데우시고 몇 마디만 해주십시오 자, 여기 천천히 데우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안 되겠다, 안 돼, 안 돼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직접 다 보실 수 있게끔 이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여러분들? 저쪽, 이쪽으로 나가 있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고angi 있습니다 콜라 도둑 저쪽으로 지쳐서 와..들었어요 여러분들? 두 글자로 나간가? 꺼진가? 뭐가? 이번엔 이쪽이에요 잠깐만 둘이 아니라 셋인거 같은데? 쓸각인데 쓸각? 누구세요? 와 여자소리도 들려 잠깐만 할아버지 같이 계신 분 누구세요? 댄비 한 대만 들어보고 다시 한 번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인형도 건드리고 자 퀸 위에다 드렸거든요 여러분들? 빨리 나가볼게요 잠깐만 빨리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댄빼도 안 태우세요 댄빼도 아예 안 태우세요 이거 안되겠다 진짜 계 останов기 분 계젓 지지 같이 고생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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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가장 말 고생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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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자